XSFM입니다. I, D, W, K 음악에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가짜뉴스. 금주의 이상평론에서는 70년 전의 가짜뉴스로 인해 그 후로 영원히 정치사가 바뀌어버린 한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 어떠한 위험물질보다 취급에 주의해야 할 언론 콘텐츠의 특성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2017년 3월 22일 12시, 수정 2017년 3월 22일 2시 43분, 뉴스스의 OO슬 기자, 제목 비혼도 만혼도 역대급, 초혼 남자 32.8세, 여자 30.1세, 부재목 초혼 연령 10년 전보다 약 2세 높아져 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등 복합 원인. 내용이야 다양하겠습니다만, 깊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론의 호도는 제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상하게 제가 요파씨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의 문제점은 아이를 이 나라에서 낳고 싶느냐 보다 이 사회에서 우리 집 가족이 늘어났으면 좋겠느냐. 더 중요한 질문, 이 사회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혹은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만의 자신감이 사람들에게 있느냐. 인데, 정부는 그리고 대기업들은 결론만 요구하죠. 애를 낳아라. 애를 낳아라. 네, 가장 큰 것과의 싸움은 사실 가장 작은 것들과의 싸움인데. 그럼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죠. 매우 그렇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단기간의 결과만을 쫓아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이, 너 고등학교만 가봐라. 잔소리 하나. 너 대학만 가봐라. 잔소리 하나. 대학에 가서 자꾸 학사 경고를 받자. 너 군대 갔다 오면 어른이라 이제 잔소리도 못한다. 제대를 하자. 다 커가지고 왜 지랄이냐. 직장을 얻자. 결혼 안 하고 어쩔 셈이냐. 지금은 애를 낳아라. 애를 낳아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잔소리를 일삼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사회도, 기업도, 국가도, 언론도,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못 해석하다 말고 거짓말을 거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장으로 따지면 되게 간단한 문장으로 수려할 수도 있거든요. 이 나라에서 애를 낳으면 행복하지 않다.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말이죠. 사회가 행복하지 못하게 된 데에 자기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18번째 주말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O이고요. 홍성갑 덕지진이 집에 안 가고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경모의 3대장 중에서 스토커를 맡고 있는 홍성갑입니다. 뭐예요 그게. 맡은 건 마음에 드는데. 합당한 것 같은데. 그 모임은? 네. 안경모의.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고요. 안녕하십니까. 홍성갑 덕지진과 손인상 선생을 한 번에 만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는 윤세민입니다. 유닛 상선이라는 게 있죠. 이 둘은 너무 잘 맞는데요. 시너지로 제가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건 그래요. 존재감이 83% 줄어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저도 그냥 정신을 놓을까 하는 유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즐기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나의 마지막 지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면역 가민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렉스.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블랙박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광고와 생활. 사상 최초로 성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국말이 들리지 않는 광고가 나왔네요. 네. 제가 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소개해주러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XSFM 6번째 주자. 아 네. 새로운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어요. 네. 그동안의 광고와는 좀 많이 다르죠? 아하. 특이해요? 네. 블루투스 헤드폰이 입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개의 메이커의 제품이 아니라 네. 세 개의 메이커. 네. 소니와 몬스터, 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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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능민... 소니상... 소... 소니상... 이렇게 입점이 됐습니다. 유명상 PD가 이번 광고를 만들면서... 네. 되게 열심히 작업하더라고요. 그 효과를 좀 많이 넣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겠다. 네. 잘 느낌이 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거든요. 유명상 PD 음악 믹싱할 때 하던 기술을 막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그게 잘 안 들린다. 그러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교체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장치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광고가 광고인 동시에... 청력 테스트 같은... 이게 잘 안 들리면 광고하고 있는 이 물품을 사라. 그렇습니다. 아 근데 소니랑 몬스터랑 잽을 하면은... 블루투스 헤드폰에서 잘나가는 제품들은 거의 다 모여있네요. 그렇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네. 이미 많은 곳에서 팔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검색 한 번만 해보셔도... 그 제품에 대한 리뷰라든가 후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나가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꼭 상품을 받아서 리뷰를 하는 파워블로거의 리뷰가 아닌... 공신도 있는 리뷰들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선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거의 최고가... 아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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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할 뻔했네 놀라서... 거의 최고가... 최고로 싸다는 뜻이죠. 그런데 워낙에 많은 곳에서 팔고 있고 검색에 안 걸리는 곳도 있어서 무조건 최저가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이버에서 나오는 최저가보다 그래도 2, 3만 원 정도 싼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스토어는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경쟁업체에서 이 방송을 듣고 여기보다 10원 더 싸게 팔면... 그럴 수 있죠. 그게 변동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시면 됩니다. 일단 최저가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거는 변동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더라도 싼 축에 속한다. 네. 가짜뉴스 말 안 하려고 노력하네요. 그러니까요. 검색 한번 해보시고... 가짜가 싸다 싶으면 저희 쪽에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전거용으로 하나를 구매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유통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죠. 김상주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매일같이 새로운 할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뉴스 프로그램에 아침에 나오는 도움말 주러 오시는 셔츠 목이 좀 모자라 보이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일반인들이요. 그분 도문 무슨 고문들이세요? 주필 뭐 그래요. 무슨 박사 뭐 이래요. 그게 이제 그 자리가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허들이 내려가가지고 요즘엔 진짜 약간 일반인 수준의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가만히 있어봐 제가 이제 수능 본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입학 성적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분을 하시는 거 보면 어제는 이시스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내일은 또 여의도 얘기를 했다가 모레는 4대강 공사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돌려막기.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옆에 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드리는 어시스트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가짜뉴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는 간단한 힌트만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손희상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짜뉴스 얘기 듣자마자 여기 손가락을 얹어야겠다. 물론 뭐 문화권에 따라 손가락을 얹기도 합니다만. 네. 아. 네. 여러분 더럽게 안녕하십니까. 네. 손희상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황사가 불어닥치는 3월의 봄이 왔습니다. 아 더러워 죽겠습니다. 맞아요.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미세먼지 대책이 없는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를 싸잡아 욕하는 선량한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해가 제일 선량해요. 자전거 탄 한 사람들은 3월이 시즌 5이어가지고 겨울 내내 자전거 못한 한을 분출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욕하면서 끌고 나와야 돼요. 헬멧이라도 쓰고 마스크라도 써야 되겠어요. 헬멧은 당연히 쓰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쓰면은 호흡이 점점 곤란해져요. 그렇잖아요. 저는 안경도 쓰니까 마스크를 쓰면 안경이 뿌얘져요. 맞아요. 안경 쓰고 마스크 쓰면 그게 곤란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유독 중국이 그 욕을 혼자 처먹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드베치에 대한 중국 쪽의 온갖 희한한 보복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한국 여행을 막는 등의 조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중국인 소유의 한국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중국 상점에 놓여있는 한국 과자 한국 제품 과자를 막 부수고 튄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아니 기왕 싫으면 루팅에다가 먹지. 왜 부셔. 그러면 다음에 그 과자 깐 사람은. 뿌 땡땡셔야? 그러면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중화에 반대하는 저 반동 한국의 먹거리를 내 뱃속에 넣을 수 없다. 이건가요? 그 나라 문화가 얼마나 미개한가는 타국에 대한 충분한 해석 없는 미움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미개라는 단어는 미친 개웃겨라는 뜻이죠. 왜죠? 이미. 정확히 제가 그 뜻으로 말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소명한 바 있죠. 미친 개웃긴 상황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권은 가수 최시원 씨와 태연 씨를 사드 찬성자로 몰아세워가지고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최 씨는 친누나가 땡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를 눌렀는데 마침 그 사진에 롯데 건물이 살짝 나왔기 때문이고요. 이거 진짜 미개. 미친 개웃기다는 말을 취소하든지 여기도 붙여야 될 것 같은 게 한국이랑 똑같은데요 이거. 그리고 저 이런 식의 해석을 본 데가 있어요. 그래요? 일루미나티 음모론 뭐 이런 데요. 네. 그런 데서. 미국 집회의 피라미드 위 눈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런 거요. 아 뭐 그런 거.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태 씨 같은 경우는. 태 씨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분은 태 씨 아니에요. 그분은 김 씨입니다. 그래요? 본명이 김태연입니다. 아 난 본명이 지금 처음 알았네요. 아 저도 지금 검색했어요. 아 그래요? 태 씨. 아 태신아랑 같은 집안 사람이 아니었나 보네. 태신아 씨도 태 씨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분 조 씨예요. 그래요? 이루 씨도 조 씨예요. 조이루? 아니에요. 하여간 뭐 근데 왜 이름이 태연이에요? 물론 김태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태 씨는 사탕이 맛있다고 했는데. 태연 씨는 사탕이 맛있다고 했는데. 마침 그 사탕이 롯데제과 사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먹고 있다고 그래요. 또다시 일루미나티 맛이네요. 그 이제 최시원 씨하고 태 씨가 중국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둘은 황급하게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중국 언론에 대고. 아니 왜.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찬성할 수도 있지. 참 네. 한국의 정치부 기자들은 대선 주자들한테 별로 물어보지 않는 질문인데. 정치나 군사 문제에 상관이 없는 연예인한테 온갖 이상한 트집을 잡아서 비난하는 모습은. 저는 사실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씁쓸함을 느끼게 하죠. 지금 온 국민이 느끼고 있죠. 이런 중국 내의 집단 행동이 결코 중국 정부의 물리적인 강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더 그래요. 매우 그렇습니다. 화가 난 중국 국민들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인데. 어느 정도는 말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들한테는 국가가 개인에게 엄청 많이 내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옳거니.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현대의 시각에서 본다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상당히 낯선 풍경이죠. 미친 개 웃긴 풍경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낯익은 풍경이죠. 매우 그렇습니다. 우리 태어나기 이전이라 그렇지. 이건 뭐 고향 같은 느낌이다. 요새도 가끔씩 보여요. 그럼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비슷한 풍경은 한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외국에서 온 손님한테 비빔밥이나 싸이를 아느냐고 태문린다거나. 김치를 먹어봤느냐고 얘기하든가. 저는 제발 프로야구 시즌 개막이잖아요.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 음식 뭐 잘 먹는다는 이유로 칭찬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돼? 진짜. 그런 주제에 해외여행 가면은 한국 시장 찾아. 그 기장도 그럴걸? 외국인 패널이라든가 외국인 출연자를 TV에 출연시켜놓고 한국인 다댄내류의 대화를 하는 거. 그렇죠. 한국인이 돼야 한다라고 무언의 강요를 넣죠. 미친 개 웃기다. 그 와중에도 이제 윤 기자님 김치는? 콕지버 콕김치요. 놀랬네. 훅 들어오셔. 가장 날카로운 PPL이에요. 찔러가지고 지금 피가 뚝뚝나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거든요. 현대적인 용법이랑 똑같아요. 약간 모호하다 이런 뜻인데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일본어의 잔재라면서 없애야 한다고 하거나. 그런데 이제 불과 한 15년 전쯤에 이를 떠올려 봅시다. 15년 전쯤엔 말이죠. 그때는 그 당시에 미군 장갑차 앞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때였죠. 땡도날드나 땡타벅스 매장에 사소한 습격이 일어나곤 했고요. 그랬습니까? 사실 대개는 산발적인 시위 같은 거였습니다만 화가 난 사람들이 실제로 침입을 해서 거긴 미 대사관이 아닌데? 그때 그 한 15년 전쯤에는 나이키 신발을 신었다. 그런 이유로 욕을 먹기도 했죠. 맞아요. 욕하면서 부러워했죠. 아니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나이키 신발 안 사주면.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를 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온 어느 건축학 교수가 있었는데 한글로 나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이런 티셔츠를 팔아요? 그 사람이 직접 만들었겠죠. 오죽하면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인이라는 이유로 매일마다 시비를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사실 건축학 교수 이슬리아에서 온 그 양반은 제가 13년쯤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누나의 친구인데 막걸리 좋아하는 그냥 사람 좋은 아저씨였어요. 지금은 그런 욕을 하도 많이 보셔서 나쁜 의미로 한국 사람 다 되셨겠네요. 왜냐하면 미움을 견딜만 하게 된 상황이라는 건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앉아서 중국을 욕할 거면 그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는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꼴보기 싫은 행동을 고쳐봅시다. 두유노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씩 추가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두유노우 김치 두유노우 싸이 두유노우 강남스타일. 촛불. 촛불이 추가됐잖아요. 점점 추가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240개쯤 되면은. 아니 도대체 왜 스칼렛 요한슨 붙잡아놓고 두유노우 촛불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종종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게 되는 까닭은 내가 뻑힌 김치면이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럼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배후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여론이 과열되는 때면은 그 배후에 왜곡과 과장 보도를 일삼는 황색 언론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심심할 때 낮시간에 점심 먹고 커피숍에 혼자 앉아 있을 경우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포털 기사의 댓글을 보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화가 나서 중국 필요 없어 꺼지라 그래. 뭐 무슨 뭐 이번에 월드컵 예선에 단체 응원 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화가 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기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서로서로 베껴가면서 말이죠. 이 패싸움을 열심히 하게 해주는 이 방식은 예전에 경찰력이 충분치 않았을 때 폭력 조직들이 동네를 장악하던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였어요. 저희들은 저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게 사실 몇 년 전에 있었던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실제 범죄율과는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잔혹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라는 식이 기정사실화처럼 돼가지고 여기저기 퍼져나갔죠. 내국인과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율 비율은 경찰청 사이트에 가면 한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그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외국인 범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조작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통계자료들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거를 인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지표로 봐도 다른 걸 갖고 와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현저히 낮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런 데에서 저희는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바로 며칠 전에 일입니다. A자 들어가는 한 종편 채널이 A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잘 읽어보면 A자 두 개 들어가요. 아 그렇죠. N자도 두 개 들어가요. A자 들어가는 한 종편 채널이 문재인 후보의 군 시절 동기생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기 TV 토론회에서 자기 군 시절 사진을 들고 나온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의 일이죠. 그 군 동기생은 문재인 후보가 군 시절에 얼마나 성실했으며 또 얼마나 좋은 전우였는지 그리고 다른 사병들과 얼마나 잘 지냈는지 그런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농담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재인이 맨 마지막 숫자 200을 외쳐서 다 같이 웃고 말았다. 얼차를 받을 때 한 채. 아 뒤질라고. 다 같이 웃었다니. 아 그것도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30이나 50도 아니고 200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말이죠. 기사 타이틀이 숫자 200을 안 외쳐야 하는데 문재인이 외쳐. 이렇게 나왔어요. 빠밤. 진짜로. 그러니까 패널들이 TV 토론회 아니면 TV 뉴스 보도하는데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대문짝만한 사이즈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숫자 200을 안 외쳐야 하는데 문재인이 외쳐. 짜자자잔. 단독. 특종. 긴급. 혹시 제가 이 방송을 안 봐서 그러는데 혹시 붉은색 배경에 흰색 글자였나요? 아니요. 파란색 배경에 흰색 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강한 거네요. 가장 강한 건 빨간 배경이잖아요. 참 이 채널은 되게 많은 짤방을 생산을 했네요. 사실은 그 보도가 완전히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증언에 나왔던 거긴 하니까요. 그런데 대체 그게 TV 뉴스의 주요 보도가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또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소식인가. 이것은 사실은 군 동기의 인터뷰에 나오는 다른 내용을 가리우기 위한 확대. 과장은 아닐까. 사실 이게 되게 아주 나쁜 보도 행태죠. 모두가 다 하고 있으니까 아주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제일 큰 트라우마가 그거거든요. 모두가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면 모두에게 미친놈이 돼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취재를 좀 하다가 UMC님의 대학 시절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스토커의 스토커의 스토커들. 그러니까 저게 이완용을 배출한 걸로 유명한 성균관대학교. 아니 유학자들도 많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한 번과 두 번 정도 방출당했어요. 네 어쨌든. 이완용만도 못. 네 네. 그 땡균관대학교가 거기 이제 문학부에 황땡덕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아 네. 이제 그 UMC님이 다니실 때 그 지도를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이쉣. 네 한 번은 이제 그 UMC님이 그 자기 음반을 그 UMC 유희 음반을 그 교수님께 선물로 드렸대요. UMC 유희면 2집이었나요 3집이었나요. 2, 3집 다 들었어요. 2, 3집 다 들었어요. 둘 다니까. 네. 딱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 그 노래 가사에 교수 욕이 그렇게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거는. 그 교수님 욕은 아닌데. 그 전 학과장님 욕인데. 여기서 오해가 이렇게 풀리나요? 교수님 아니에요. 저희 방송 듣지 마세요. 아주 전화드릴게요. 그 전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괜찮아요. 돌아가셨을 때. 아 그래요? 뭘로 가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바이 업. 네. 교수를 능멸하려고 음악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 그러게 말이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마침 오늘 이상평론은 그 A자 들어가는 문재인 후보 보도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A자 들어가는 종편 채널의 모기업인 D일보의 한 왜곡 보도 사건을 다룰 겁니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근무했던 D일보를 얘기했어요? D 모 언론에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거기는 아니잖아요. 거긴 D, D일보. 여기는 D일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A자 들어가는 종편 채널의 모기업이라고. 그렇죠. 요즘은 종편 하나를 인수하겠다는 퍼평을 치고 있어서. 현재 D, D일보는 지금 거의 모든 방송 콘텐츠를 다 없애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난 3주 동안 줄기차게 가짜뉴스 이슈만 다루었죠. PTC가 생겼죠.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열렬한 대행진의 장본인인 홍성갑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있었습니다. 복수하러 나왔습니다. D일보의 홍성갑 기자님.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복수하러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등장한 난입한 손희상 선생 덕분에 멘탈이 흔들리고 손속이 어지러워졌죠. 그 복수를 하러 나왔는데 제대로 안 되네요. 그런데 최근에 시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 그렇게 밝혔는데 시점이 되게 겹쳐요. 가짜뉴스 특집을 만든 게 황교안 씨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고요. 황교안 대행진께서 저희 방송을 듣는 게 아닌가. 학문 지름을 세워본다거나. 추천드립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이런 강력한 의지 같은 것은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놓을 의지가 아니라 선관위 정도의 레벨. 그렇죠. 혹은 검찰. 경찰청. 이 정도에서 해야 할 건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이런 측면의 시사입니다. 우리 방송 때 듣고 있다. 이런 개념은 역시 모두에게 맞는 귀걸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가짜 기사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판단하는데 자기의 정무적 판단을 추가하겠다는 의심이 조금 들죠. 그런데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집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매우 유능한 변호사가 돼서 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최대한 그 정도에서는 좀 물러나서 저희들은 그런 가짜뉴스들과 큰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진짜 이거는 가짜뉴스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덕질인의 선구안과 연구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만 좀 잘하면. 그러게요. 인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복수해야 되는데. 아니 홍성갑 기자님은 왜 그렇게 자꾸 놀리고 그러세요? 아니 놀린 거 아니에요? 지금 되게 인정하고. 아니요 그냥 넘겨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재행산이 돼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빨리 끝나는 지름길입니다. 어쨌든 홍성갑 기자님은 존경합니다. 네. 광고를 듣고. XXX 때리겠다는 줄 알았네. 효연상 선생이 골라온 극히 이상한 가짜 기사들을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이게 말이죠. 어저께 이제 2008년부터 시작된 기사를 찾는데도 덕질문화재는 이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면 문헌을 어마어마하게 뒤져봐야 했어요. 그 능력치가 굉장히 크게 발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인트로에 의하면 이상평론이 다룰 가짜뉴스는 말이죠. 73년 묵은 가짜뉴스예요. 이것은 고고학보다는 고생물학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탄소연대를 재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뉴스를 찾아왔냐면요. 손윤선 선생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네크로필리야. 그런데 서동요를 다루기에는 이거는 반쯤은 전설인 거야. 45년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일까요? 서기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폐망함과 동시에 조선은 해방되었습니다. EBS 방송인가요? 오늘 컨셉을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독질인 개깐죽되겠네요. 나도 정신 논다. 어제 얼마나 당했다고. 지금 한 줄 얘기했어요. 들어봅시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역사는 피로얼룩지죠. 왜 웃어 이 XX야. 왜 웃어. 피로얼룩졌다니까. 좋아요 그게. 얼굴까지 빨개졌어 지금. 아니야 아니야. 왜 신나냐 너 지금. 내 피가얼룩지겠네. 남쪽에는 미군이 또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는 동안 7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양 진영으로 나뉘어 격하게 대립하였죠. 해방기의 좌우 대립은 결국 남북이 각기 다른 정부를 세우고 내전을 벌이는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역사학계는 해방의 기쁨과 자주독립의 희망에 들떠있던 사람들이 격심한 이념 대립에 휩쓸려 들어간 그 시작점을 신탁통치 반대운동으로 보고 있죠. 배경은 조선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한반도 주된 주제는 신탁통치 찬성 혹은 반대운동입니다. 덕질인이 초반에 했던 감상에 동조할 수밖에 없겠네요. 신탁통치라는 단어 교과서 이후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혹은 EBS 방송에서 가짜뉴스 고호학입니다. 1946년에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전국적인 시위와 총파업이 결합된 말하자면 최근에 촛불집회만큼이나 큰 대중운동이었습니다. 문맥률도 높았고 메스미디어도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든 도시에 쏟아져 나왔다. 각 지방에서 이 와중에 신탁통치 찬성자로 몰린 사람들은 암살의 표적이 되거나 테러를 당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통치라는 개념은 애초에 잘못 전달되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면요. 혈액형 연구책 때문에 A형 찬반 논란이 일어서 무슨 내전이 일어난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의 황당한 얘기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국들은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담을 열었습니다. 얄타, 포츠담, 런던 회담에 이어서 1945년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 하는데 이 모스크바 3상회의는 일본이 점령을 했던 점령당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점령을 했던 지역의 처리를 논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의 독립 문제도 중요한 안건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의 결정사항은 첫째, 한국을 독립시킬 것 둘째, 한국을 독립국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조선인에 의한 임시정부를 세울 것 셋째는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 활동기간은 5년으로 하며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개국이 한국의 완전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후견에 참여할 것 넷째, 이를 위해서 한반도에 주둔한 미국과 소련 양군의 대표자 회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 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이쯤만 들어와도 고등학교 때 배운 건 넘어가죠, 이미? 네. 네. 고등학교 때는 그냥 뭐 전부 다 통치할 거다 이런 식으로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후현대사의 이해 이런 책을 대학 들어와 선배들이 쥐어주면 그때 좀 자세히 알게 되는 요즘 미래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는 이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 수능 쉽다는 말 완전 개꼰대 소리예요. 미개해요. 요즘 학생들이 자기들보다 똑하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죠. 다시 요약하자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을 한마디로 줄이면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방 직후 다수의 조선인들은 강대국들이 일본을 대신해서 조선을 다시 통치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잘못 이해하기 참 쉬운 레토릭이죠. 식민 통치의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에 반대하는 반탁운동이 일어났지만 사실 모스크바에서는 한국을 다른 나라가 통치한다는 식의 내용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안이 제대로 알려지면서 그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운동도 있었죠. 이 운동은 다시 말해서 조선의 독립과 자주정부를 세우는 결정을 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내용을 제대로 온건하게 이해를 했던 사람들이네요. 따라서 찬반의 입장이 같음을 아실 수 있죠. 그런데 반탁운동은 처음에는 오해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과격화되고 특히나 그 당시에 미군정의 실책 그리고 당시에 경제적인 불안 등등이 말미암아서 반탁운동이 더 과격해지면서 모스크바 3상회의가 다시 한국을 신빈화하려는 결정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3상회의 지지운동은 나라를 외국에 팔아넘기려는 매국노, 배신자 이렇게 간주를 했던 거죠. 한편 3상회의 지지운동의 관점에서는 일제시대의 부역자들이나 또는 주로 대지주와 극우 전객들이 반탁운동을 부추기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반탁운동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서 멀쩡하고 평화롭게 독립정부를 세우려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랬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볼 때에는 반탁운동을 독립의 장애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이렇듯이 양쪽 진영은 서로를 굉장히 적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양쪽 진영 모두가 조선사람에 의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를 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죠. 이게 연애예요. 답답한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좀 더 스케일을 좁히고 다른 형태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얘기잖아요. 젊었을 때 연애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연애는. 쉬지 않고 마라톤 싸움으로 한 일주일 싸우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혹은 헤어지거나. 화해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고 바쁘잖아. 우리는 학원도 가야 되고. 잘 안 되다 보면 사이가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살해 위협을 하게 되고. 그러셨어요? 당하게 되고. 폭언을 듣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음반에다가 교수 욕을 그렇게. 교수랑 연애를 하셨던 거예요? 교수님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시랍니다.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살란이 더 많잖아요. 전 학과장님 그분과 사귀셨어요? 아니에요. 손희상 선수한테 뭐라 그럴 거 아니야? 너 왜 나한테 그래? 아니 그냥 뭐 재미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당시의 혼란을 좌우 이념 대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는 하지만 사실은 양쪽의 대중운동이 같은 목표 또는 적어도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작은 오해가 지속적인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생각하면 버킹 김치맨인 저는 참 씁쓸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김치맨들의 후손이거든요. 맞습니다. 당시에 그 폭력 사태로 사람이 참 많이 죽었고 그럼요. 죽기도 참 잘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손희상 시그니처예요. 아 그렇군요. 저 뭐냐. 사우스 파크의 모든 에피소드에 19분에서 20분 정도 지점을 보는 듯한 아 켄이가 죽는 장면? 갑자기 매시브하게 죽어요. 잘도 픽픽 죽어요. 모든 에피소드는 아니에요. 켄이도 죽고 동네 사람들도 다 죽고 갑자기. 그리고 양쪽의 테러로 말미암에서 점점 더 양쪽 진영이 더 많이 분리가 되었고요. 그게 또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고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게다가 우리는 여전히 둘로 쪼개진 나라에 살고 있고 70년 전의 분단은 여전히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씁쓸하죠. 이 모든 게 오해로 인해 비롯되었다. 그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방 공간에 격심한 이념 대립, 대낮에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게 된 원인은 두 언론사의 오보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것은 그리고 가설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완전히 정론으로.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회의 내용과 보도 내용 등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설로 굳어진 이론이고요. 네. 질문이 정말료가 뭐예요?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진행 어떻게 하려고. 정말요? 아니요? 한 번 던져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말료 해보세요. 정말요? 아니요. 아, 그럴 줄 알았어. 뭐야, 오늘 방송 여기까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그것을 애기시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럼 코너만 닫지. 왜 그 아이스를 닫아도. 어울려서. 네. 다시 그 오보 이야기로 돌아가죠. 모스크바 3상회의가 끝나기도 전, 따라서 결정사항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인 1945년 12월 27일자의 보도입니다. 그때의 제2신문, TV조선의 모기업이죠? 시신문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아, 제가 헷갈렸네요? 왜 그럼 왜 초가 아니고 조야? JTBC의 모기업에게 사과드립니다. 아, 네. JTBC 모기업에게 사과드리고요. 시신문의 조간보도와 그 다음날 D신문. D신문은 A자 들어가는 채널의 모기업이고요. D신문의 석간보도가 그것이죠. 그 두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역사를 크게 바꾼 셈입니다. 이야기는 잠시 쉰 후에 다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댑니다. 굉장히, 저는 지금 처음 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어제 이제 덕질인의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그 매체가 만약에 없었다거나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런 이런 이유로 그러면은 뭐, 그냥 아, 찾을 수 없겠구나 이러고 말겠는데 지금도 잘 돌아가는 회사 둘이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어제 덕질인이 이야기했던 거는 딴 나라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매출로 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 언론사들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XSFM입니다. 매일 들려오는 대형 추돌 사고, 급발진, 보복운전 뉴스 아직 블랙박스를 달지 않으셨나요? 기본 스펙은 확실히 갖추고 가격은 낮춘 미루 블랙박스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사는 물론 전국 50개 공인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AS XSFM에서 구입하실 때만 받을 수 있는 AS 기간 연장 서비스까지 이제 선택하세요.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블랙박스 M8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떻게 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심지어는 김상주 기자입니다. 기술형 전관이 광고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최저가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가에 가깝도록 노력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밑에 언급식으로 살짝 적어놓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사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아닐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해요. 청소자 여러분, 저 헤드폰들은 우리가 유통하는데요. 최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건 다 똑같고요. 그래서 AS 형태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스티커가 한국 수입 공식 스티커가 붙어있는 어느 회사에 어디서 파는 거 사셔도 좋습니다. 가격이 유리하면 이쪽에서 사시고 기분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사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여러 번 드려야 되죠? 오해의 소지는 말을 먼저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 장사 잘 못하네요. 저희의 광고 멘트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되게 우선적으로 여러 번 생각한 멘트들이에요. 참 그런데 그런데도 지난번에 후드티 만들었을 때 말이에요. 순식간에 품절이 됐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되게 신기해요. 우리 퍼펙트25의 사장님이 저에게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다른 광고주는 다 가열차에 까놓고 지들 말고 만든 물건에 대해서 나쁜 말 안 하더라. 생각해보니까 예리하네요. 저 고운 폐혈관을 다 찢긴 기분이었어요. 남도지. 저기 후드티 말인데 그게 L사이즈, M사이즈, S사이즈 순서로 품절이 됐죠? 네. 그게 아무래도 레닌 사이즈, 마르크스 사이즈, 손이상 사이즈. 모두가 스탈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스탈린인 것보다도 더 이상하네요. 손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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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상이었습니다. 안경모의 3대장 중에서 변태를 맞고 계십니다. 만국의 안경모의 여러분. 모이십시오.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에서 마저 이야기를 이어나가야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리던 C신문과 D신문의 잘못된 보도. 그 보도 내용을 살펴보죠. 이 부분은 홍성갑 기자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모스크바에서 중략. 미국은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서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관한 일국 신탁 통치를 주장하여 38도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옛날 어추라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보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소련이 조선을 다 먹으려 든다. 신탁 통치를 주장한다. 그래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국민투표로서 정부를 세우자고 하고 있다. 이게 1945년 12월 27일자 시신문 보도입니다. 저희가 역사교과서 말미쯤 나갔을 때 수능 직전쯤에 배우던 내용들이네요. 그런데 이 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가짜뉴스였습니다. 우선 이 보도는 워싱턴발 합동통신 12월 25일자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합동통신사는 지금 연합뉴스사의 전신이에요. 그런데 그 합동통신사는 1945년 12월 30일에 설립이 됐어요. 뭐예요? 그럼 베타 버전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보도가 27일에 나왔고 25일자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30일에 설립이 된... 네일뉴스. 미래에서 온 보도다. 옛날에 네일뉴스라는 어린이용 소설이 있었어요. TV프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뉴스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근거를 대긴 됐는데 아직 설립되기도 전인, 그래서 아직 첫 보도를 내놓기도 전인 합동통신의 뉴스를 인용을 한 거죠. 지금 만들고 있는... 말도 안 됩니다. 네. 둘째로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보도였습니다. 아하... 게다가 3상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나온 것이었으니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인 가짜뉴스의 역사는 1945년에 C신문부터 오늘날의 박사모 카카오톡까지 줄기차게 이어져온 셈이죠. 네. 지금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심으로써 해주셨습니다. 의도 있는 뉴스다. 의도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마는... 이게 중요해요. 의심이 된다. 가짜뉴스의 요건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 스트레이트성은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치워버리더라도 두 번째 요건이었던 의도성은 사실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관심법에 의해서만 이거 의도가 보인다, 엿보인다, 보이는 것 같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디테일한 내용도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죠. 이 보도는.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한국을 독립시키자고 하였는데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반대로 신탁통치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인 1943년부터 미국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그 당시 미국, 영국, 중국의 두목들. 네? 두목이요. 짱먹는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 루즈벨트. 이제 이런 어휘에 저랑 유피디님은 그냥 넘어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가비는 이상해하네? 그러니까요. 두목 맞잖아. 두목이 아니면 뭐야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남한 종상인이야? 장제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세 명의 두목들이 1943년에 카이로에 모여서 전쟁 전략을 재확인하고 승전할 경우에 처리를 토론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중국이 동아시아를 삼켜버리기를 원하지는 않았죠. 즉 긴장에 의한 밸런스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나라의 입김이 팽팽했기 때문에 세 동맹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 각자 자국의 영토를 아시아에서 확장시키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게 카이로 선언입니다. 이때 중국은 중화민국이었죠. 나중에 대만으로 쫓겨가는. 네. 지금 현재 대만이 된 거죠. 확실히 영토를 확장하지는 않았네요. 논리적인데? 네. 정말 작잖아. 정말 작죠. 이렇게 그 세 동맹국이 확장시키지 않기로 합의를 했던 이유는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 나라가 서로를 서로가 견제를 했기 때문이죠. 이때 피해를 본 나라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있었고 필리핀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독립은 반드시 이게 피해라고만은 볼 수가 없었던 게 한국의 독립이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 선언에 포함이 됐었던 겁니다. 만일 중국의 입김이 더 셌다면 조선을 중국의 분봉국으로 간주해서 중국에 흡수됐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요. 그랬으면 지금쯤 조선 성이 듣겠네요. 네. 한국인 자치구. 그렇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소금인 자치구 받는 거죠. 조선족 자치구. 요즘 한국사람들이 좋아해. K 자치구. 또 만일 미국이나 영국의 입김이 더 셌다면 조선은 일제로부터 분할돼서 미국이나 영국의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됐었을 가능성도 있죠. 52번째 주. 미국의 별 중 하나. 초선. 그래서 막 초선 5호 이런 드라마 나오고. 괜찮은데. 네. 그렇지만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세 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던 그 목적이 한국의 독립은 아니었었으니까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합의를 때리게 된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정문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아직 결의를 하지 않았다. 이게 적당한 시기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적당한 시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독립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과정을 거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결의도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적당한 때 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일단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정하는 결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 내용이 정확히 말하자면 독립을 주겠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독립을 시키기로 결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중으로 미루겠다. 세 글자로 요약이 가능하네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밥 먹을 약속 나중에 정한 거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련도 극동전선에 참여를 하게 되죠. 숟가락을 얹게 돼요. 1945년 2월의 얄타 회담은 유럽과 나치 독일의 처리를 다루었지만 그때 스탈린이 루즈벨트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는 조선에 자치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50년가량 독립을 유예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스탈린은 그렇게는 안 된다. 5년으로 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네요. 50년이란 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동아시아의 미국의 영향력을 늘리고 싶은데 중국의 눈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스탈린 눈치를 떠보려고 말을 한 거고요. 소련은 내 앞마당에서 그렇게는 안 되지.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얄타 회담이 끝나자마자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부랴부랴 전쟁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지분을 미래의 지분을 얻기 위하여. 네. 또는 미국의 그 아시아로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그래서 소련의 대일전선은 주로 만주에 한정되었고 하지만 원폭 투하가 이루어진 직후에는 한반도로 진주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날이죠. 그것도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적게 보는 시기와 이득을 보는 시기를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움직인 거네요. 네. 전쟁은 항상 그렇게 이뤄지죠. 삼성이 자기 사무실 앞에서 매일같이 집회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찜. 그리하여 그해 12월에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소련의 입김이 더해지죠. 그렇게 되어서 조선의 완전 독립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선언이 됩니다. 미국은 최대 50년까지의 신탁통치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련의 요구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로 줄어들게 되죠. 네. 빨갱이 덕분이었네요. 그리고 또한 신탁통치의 범위라고 하는 것도 또한 서독의 경우처럼 미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이 공동관할하는 형태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조선인에 의한 자치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를 다른 나라들이 원조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합의가 되죠. 이렇게 당시에 외교 문서들을 훑어보면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을 하고 소련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C일보의 보도는 완전히 사실관계를 다르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그날 석간신문을 통해서 D일보가 똑같이 보도를 했었어요. 우라카이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 딱 드네요. 해방공간의 우라카이 복사 붙여넣기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벗겼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의 기술로는요. 복사 붙여넣기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맞아요. 일일이 다 타이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복사 붙여 깎기 아, 그렇죠. 아니죠. 인쇄소에 가서 그 부분, 헐판을 빌려왔을 수도 있죠. 아, 통째로? 안정기를 가지고? 아, 그치. 한 인쇄소에서 이것도 인쇄하고 저것도 인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겠구나. 그 동판 좀 잠시만 빌립시다. 동판 붙여넣기.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사를 그대로 쓰는 행태는 요즘에도 물론 가끔 볼 수 있습니다만 가끔이라고요? 가끔이 아니고 아주 많이, 매우 자주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원료를 따진다면 D일보인 셈이죠. 그렇구마요. 네, 원조 우라카이. 그런데 D일보는 기사를 벗겼으면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제목을 달아서 일면에 실었어요. 우라카이의 기본 원리가 들어가죠, 여기에도. 한 번 꼬인다. 더 자극적으로. 벗겨올 때 뭐 하나 더 얻는다. 가니시 하나 더 얻는다. 더 커진다.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소련을 악의 축으로 몰 수 있었는데 D일보는 그 이후에 그 소식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모스크바 회의의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보도를 더욱 더 자극적으로 사설을 통해서 내보내고 그러면서 덤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진영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아하, 이제는 의심해야죠. 무슨 반사의 이익이 있을까? 의도성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누가 이득을 얻을까? 거기에 의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짚어봐야죠. 이 가짜뉴스가 해방 전국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일단은 해방 후의 정치 구도를 보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미군정기가 있었죠. 그리고 미군정은 1945년 9월 9일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입니다마는 미군정이 들어서기 전에 한반도에는 정부가 잠깐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인 1945년 9월 6일인가에 생겼죠. 그 정부가 임시정부 형태였습니다마는 국칭은 조선인민공화국 현재의 북한과는 다르죠? 네, 전혀 관련이 없고요. 조선인민공화국, 줄여서 인공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은 여훈영계에 있는 조선권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권준이라고 하는데 권준의 주도로 세운 정부입니다. 그런데 인공은 미군정이 성립하기 전에 부랴부랴 급조를 해서 만든 데다가 실권도 없었고 치안력이나 군사력도 당연히 없었으며 따라서 그해 10월에 미군정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당하고 말죠. 조선인민공화국은 표면적으로 보면 좌우파와 중도파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석에 이승만, 내무부장에 김구, 사법부장에 김병로 이런 식으로 올려놨죠. 드림팀이네요. 그러나 이승만과 김구 등의 임시정부 인사들은 아직 귀국하지도 못한 상태였었고요. 그죠. 로스터에 올렸는데 해외파들이 승인을 못 봤어요?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주요 요직은 박헌영계인 조선공산당 재건파 줄여서 조공이라고 하죠. 박헌영계가 주요 요직을 맡아버렸기 때문에 건국준비위원회에 호의를 보였던 우파 세력도 인공, 조선인민공화국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죠. 안재홍이라든지 김병로 이런 해방 이후 초기 대한민국 시대의 전객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찜을 해놔야 돼서 모였는데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고 내분도 좀 있었고 누가 한번 호의호의하니까 저리가 호의하니까 그냥 우수수수 그러니까 빨리 찜해야 되는 이유는 미군정이 들어오기 때문이었죠. 조선인민공화국은 해체가 되었습니다만 그 건준은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남게 됐죠. 게다가 남한 쪽에서는 가장 큰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건준은 여훈영의 이민당 그리고 박헌영의 공산당 이렇게 나뉘어서 정당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여훈영하고 박헌영이 헷갈리신다면 여훈영은 온건 좌파이고요. 수염쟁이. 그리고 박헌영은 급진 좌파하고요. 안경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박헌영은 지난 청문회에 나온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 때문에 저희가 박헌영 씨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죠. 이분만 나와서. 검색하면.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여훈영의 유명한 사진인데 상반신 누드 사진이 유명하세요. 사실이에요. 보디빌딩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한편 좌파 쪽에는 신민당이라고 하는 쥐X마른 정당도 있었는데. 마이크로 정당. 마이크로 정당이 있었는데 당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백나문이 만든 정당이에요. 백나문은 일제시대부터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연구를 했고 상당히 연구 성과가 좋아서 외국에도 많이 소개됐었던 그런 훌륭한 경제학자였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영 꽝이었어요. 그래서 신민당은 거의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요. 아무튼 이 세 정당은 나중에 합당을 해서 남조선 노동당 줄여서 남로당이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쪼개지게 되고요. 이렇게 좌파 쪽에 권준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졌다면 이에 맞서서 우익 진영에는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민당이라고 하는 말을 딱 떠올릴 때 지주, 친일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실제로 지주와 친일파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했던 정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특히나 그 반공을 내세우면서 친일청산을 반대한 전력도 있고 반민특위를 해산시키는데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흑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송진우라든지 윤보선 등등 엘리트 민족주의자 그룹도 가담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군정 하에서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총론 들으니까 그윽하네요. 한민당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의 뿌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한민당은 오늘날의 민주당계하고 새누리당계 모두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실 말하자면 현재의 한국 정치의 원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새누리당의 뿌리는 아닙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아 네네 그렇죠.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게 갈라진 정당하고. 한민당이 보통 친일파가 지주가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긴 또 양면성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자식들은 돈이 있으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교육 받았고. 받다 보니까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빨갱이가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만모가 다 있었다고 본 게 맞죠. 특히 외국 유학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사상들을 흡수해가지고 왔던. 지주 좌파. 좌파라고 볼 수는 없고요. 좌파까지는 아니고 중독? 사실 강남 좌파라는 말 좌파한테 붙이는 딱지 아니잖아요. 다만 그 당시에 한민당하고 현재 정당들은 본질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고요. 이북 쪽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조선민주당이라든지 이런저런 기독교계 정당들도 결성이 됐어요. 하지만 오늘은 38도선 이북의 정치 세력들은 생략을 하고. 일단 크게 보면 38도선 이남에는 권준과 한민당 이렇게 정치 세력이 나뉘어져 있었고. 권준의 정치력이 훨씬 컸다고 하는 그 상황만 짚어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해드린 이유는 앞에 나온 이야기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계속 이름 감춰야 돼? C일보와 D일보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오보를 내보냈고 정정하기는커녕 그 이야기를 계속 확대했다. 무슨 전국 선풍기주의보, 선풍기 꺼요 이런 앱을 만들어서 오늘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도할 수 없었던 과감한 범죄행위는 아니고 과감한 행위잖아요. 지금도 시도하죠. 범죄행위죠. 이렇게 과감하게는 못하죠. 의도적인 오보는 범죄일걸요? 네. 이거는 이명박 근의 정권 내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어제 덕질문화자가 그랬듯이 이 정신상태의 원류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읽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아는 사람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모르는 사람은 통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해방 이후 레이션빌딩의 과정에 대해서 간만에 짚어봤습니다. 거기에 끼어든 가짜뉴스. 그 당시에 해방 공간에 있었던 정치세력, 두 정치세력을 살펴봤고요. 한편으로는 권준과 한민당 말고도 또 다른 정치세력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법이 정한 우리나라의 원래 정부.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활동을 하던 임시정부죠.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국에 의해서 정통정부로서 승인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따라서 임정요인들은 일개 민간인 신분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임정요인들은 국내에는 아무런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외에서 살았으니까. 돈도 없었고. 임시정부를 크게 나누자면 이승만 계열하고 김구 계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두 집단은 정치이념보다는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뭉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치 기반이 국내에 없었으니까. 보면서도 저는 대학교 1, 2학년도 되게 이상했던 것 같아요. 뭐야, 그래봐야 다 황해도 출신들이잖아. 그래도 그게 확 갈리죠. 황해 북도 출신인데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승만 쪽으로. 황해 남도 출신인데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은 김구 쪽으로. 제가 그걸 자주 비유하는 게 있어요. 광명시에서 서울에 붙어있는 이쪽 동네에 놀러가 보면 시흥시 출신이냐, 시흥동 출신이냐에 따라서. 후자는 서울이고, 파간 아니고. 다시 한민당 이야기를 하자면 한민당은 C1보와 D1보의 5보 사건을 기점으로 정치력을 키우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5보가 정치 세력을 키워주는군요. 네. 특히나 D1보 같은 경우는 한민당의 거의 기관지였다고 말해도 좋은 게 일단 D1보를 만든 사람이 한민당수였어요. 그럼 일단 누가 이득을 보인지는 밝혀졌네요. 그 당시 한민당수, D1보를 만든 인촌 김성수 씨. 한국의 베를루스 코니. 오랜만에 등장하는 섹스 코시인. 김성수 씨는. 김성수? 아니, 김성수 말고. 김성수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법원에서 친일파 맞다 이렇게 판결을 때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방흥모 씨의 후손들하고 다른 점은 이쪽의 후손들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 다시 또 친일파 맞다. 그때 나왔어요. 아, 재차 확인이군요. 재차 확인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말해도 돼요. 김성수 친일파. 그렇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세요. 방흥모는 친일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도 친일파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김성수 친일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만날 모든 사람에게 인상이 좋을 필요 없잖아요. 사실만 말하면 돼요. 그럼 진실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람이 좋지는 않지만.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언행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사실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공인을 한 그런 사실을 말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김성수는 친일파입니다. 사법부 공인입니다. 그러한 김성수의 D1보가 오보를 냈고 그것으로 한민당이 정치력을 키운 거죠. 이 두 신문은 이후로도 연일 사설을 써가지고 권준계열을 반민족 분자로 몰아세웠는데 그 자주독립을 원하는 대중의 열망. 그게 그 반공 이데올로기로 전치시켰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때의 시도는 아주 잘 먹혀들어서 오늘날까지도 보수 언론의 주요 레퍼토리. 주요 레토록이 됐습니다. 70년째 비슷한 노래를 가락만 좀 다르게. 맞습니다. 리믹스만 해서. 빨갱이는 반역자다. 조금 슬프네요. 그래서 모든 노래의 시작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리믹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리믹스. 완전히. 그래요? 노래 시작할 때 JYP 그러지 않나요? 이건 이제 한민당 사운드. HMD. 그러한 한민당은 남한당에 혹은 한반도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친일청산이 이뤄질 가능성을 대단히 경계를 했다고 하죠. 옳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엇보다도 사실은 말이죠. 좌익계열에서 요구를 하는 부의 재분배, 토지개혁, 노동권 확대 등등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한민당의 공격은 특히 박헌영한테 집중이 됐죠. 박헌영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정치인사들 가운데서는 좌우를 다 통틀어도 친일행적으로부터 가장 자유롭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제시대 내내 감빵에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영어나 러시아어 등등 외국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지식인인데다가. 원래 그 빵에 오래 있으면 공부밖에 못하죠. 그렇죠. 그것밖에 못해요. 아니면 감옥 가서 몸 만들어서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차에 자기 운동책을 내거나.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박헌영 같은 경우는 당시에 소피에트하고 대등하게 외교 교섭을 계속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소피에트하고 뭔가 공식적으로 의전문서, 외교문서 등등을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박헌영이 필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한 내 좌파는 점차 여운형보다는 박헌영 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박헌영도 처음에는 신문보도만 보고는 공식적으로 반탁 의견을 내셨다 그래요. 신탁통치가 사실이라면 5년이 아니라 5개월이라도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40년대 말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를 제1의 도덕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했기 때문에 하던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민족주의라는 것은? 왜냐하면 일단 식민 지배를, 식민의 억압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생각이 가장 컸던 거죠. 박헌영의 이 입장의 중요한 단어는 두 개네요. 사실이라면 무조건 반대. 신중하면서 강력하네요. 그런데 이게 보통 대북길 맨 원전하시는 분들의 생각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나빠요. 또는 홍준표 씨의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뭔데요? 내가 돈 받은 게 사실이라면 자살하겠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홍준표 씨가 존엄한 죽음을 맞으시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존엄은 중요해요. 네, 존엄하게. 하여간 이러한 박헌영의 입장은 당시 조선공산당 기록문서에 남아있습니다. 그랬다가 박헌영은 직접 모스크바에 가죠. 이 보도가 나온 게 한 27일. 그랬으면 한 28일인가 29일인가에 모스크바로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돌아옵니다. 이 시절의 가짜뉴스의 정체나 가짜뉴스가 전달하는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거였네요. 직접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듬해 1월 2일 날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그 결정안이 실제로는 신탁통치 같은 것이 아니었고 조선의 자조독립이 결정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대소 외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왔는데 그는 공교롭게도 좌익측이었고 우익에 돈이 많고 베를루스코니처럼 언론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반박하는 게 또 맞는 수네요. 그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수네요. 맞는 수라기보다는. 그리고 박헌영이 돌아와서 한국당에서 1월 4일 날에 외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실 실제 모스크바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내에 최초로 알린 셈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나쁜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박헌영은 마르크스주의 사관에 따라서 민주주의적인 발전 모델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당시 외신 기자회견에서 조선을 소비에트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자의 질문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박헌영의 대답이 조선은 현재 민주주의 변혁 과정에 있다. 봉건 잔재로 없애는 것과 남북의 통일이 더 중요하다. 또한 지리적인 난점 때문에 소련에 편입되는 일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의 생각은 공산주의로 가는 것은 민주주의를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거고 현재 한국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는 변혁 과정에 있으니까 공산주의는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아 200개 또 한 번에 가짜 기사네요. 네. 그렇게 하여서 박헌영이 신탁 통치를 지지하며 나중에는 조선을 소련에 편입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됐죠. 저는 약간 그런 게 박헌영이 박헌영 자신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론 매치가 하나도 없었나요? 있었죠. 그 당시에도 노력인민이라든지 좌파 계열의 신문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영향력이 물론 그 당시에는 시일보, 시신문, D신문 등등이랑 비등비등 하긴 했었습니다만 당시에 민족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감정이 한쪽으로 치닫게 됐던 거죠. 하나도 생경하지 않습니다. 민족감정이 이긴다. 네. 더 줄이면 감정이 이긴다. 네. 그때 그 당시에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영국인 기자가 박헌영은 조선을 소련에 편입시키려고 한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으나 곧바로 묻혀버렸죠. 모스크바 회의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대중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에요. 대중을 향해서 너네가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헌영은 이제 그 게다가 그 당시에 대중이라고 하면 이제 반탁운동에 나온 대중이잖아요. 그분들 그때 그 당시에 반탁운동에 나왔던 분들은 조선의 독립을 요구를 하면서 나왔던 거니까 거기다 대고서 너네들 틀렸어 라고 말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박헌영은 그냥 매국노로 취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탁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뭐든 간에 뒤로 갈 타이밍은 늦은 거죠. 왜냐하면 조선 독립은 선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되게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돼요. 대중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는데 어제 있던 방향을 오늘 한꺼번에 거스를 수 있는 것은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거짓말밖에 없어요. 제가 평생분 바로는. 진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려면 그 하나의 태제 때문에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대중은 놀랍게도 모든 정치인에게 그걸 요구해요. 너 지금 진실을 말하지 말고 큰 흐름을 바꿔라. 맞습니다. 안 그러면 너 희생당한다. 정치인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그 부분에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하려고 하죠. 현재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가치 이 두 가지가 다른 거라고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사실은 그리고 그 대중에게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가 주어졌다면 이런 식의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오버를 냈던 그 신문. 그 뒤 신문이 바로 또 박헌영이 매국노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사설을 또 역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러한 의혹을 주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민족 감정이 한순간에 반공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여론의 해계무늬를 처음에 확 틀어진 다음에 놓지 않았네요. 쥐었는데 왜 놔? 놓치지 않았네요. 놓칠 능력이 없었나요? 박헌영에 대한 인물평은 되게 다면적인데 좋은 면도 있었고 훌륭했던 면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분명히 후반으로 가면 가수록 점점 또라이가 돼버려가지고 왜 웃었어요? 자주 쓰시는 단어 같아서 또 나오는구나 싶었죠. 그래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편집증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주변 동료들을 가차없이 숙청을 하곤 했었고 그리고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여운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막말로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나 박헌영의 가장 커다란 실책 중에 하나가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의 빈곤 인민들이 호응을 해줘서 쉽게 남북 통일이 달성될 것이다. 게다가 5년이 지났으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됐던 5년이 지났으니까 미국 등등 외국 국가들은 떠나게 되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월북을 했어요. 순진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전쟁 일으키면 다 될 거야. 그럼 되게 쉽게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했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적인 사업을 주도했던 백두혈통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북한에서의 말로를 경험합니다. 네. 말년에는 김일성한테 밀려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실제로 그의 성격 변화를 일제시대의 고문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쩌면 한순간에 전국민적인 XXX놈이 되고 그리고 매일마다 거처를 옮겨야 했을 정도로 매일마다 테러 위협에 시달렸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때부터 좌익진영은 함께 싸잡혀서 전국민의 XXX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한민당보다 더 우파였던 이승만계도 있죠.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게 된 그런데 그 이승만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줄여서 독촉이라고 하는데 빚을 독촉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건 추심으로 구분하죠. 네. 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꼭 다 받아내길 바랍니다. 반탁운동을 계기로 정치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죠. 이승만계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구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집단이 가장 폭력적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정치력을 확대해야만 한다고 하는 조급함이 있었고 일단 이 사람들은 일단 국내에 지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백색 테러들을 다 일으키죠.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도 보자면 아마도 모스크바 회의에 따라서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외국의 말은 원조지만 실제로는 무슨 꼭두각시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의심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실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집단이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은 당시 D일보 사장이었던 송진우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 개파도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같은 사안을 말하고 있는 신문사의 사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러한 반탁운동을 처음 부추겼던 그런 언론인데 송진우는 아마도 틀림없이 모스크바 회의 결정 내용을 실제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945년 12월 30일 날에 김구를 만났어요. 김구를 만나서 김구한테 반탁운동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고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하고 길거리에 다 행패부리고 다 때려부수고 그러면 미군정을 자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김구의 부하한테 살해당했죠. 네. 거짓말을 고백했을까요? 거짓말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걱정을 시작한 거네요. 거짓말을 대하여. 민족주의 극우 인사가 백색 테러로 숨지다. 그러면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김구를 만나서 사실은 그 보도가 거짓말이었어. 김구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가? 그럼 그때 처음 알았다고 생각해보죠. 송진우가 고백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너 이 나쁜 놈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죽음으로 갚아라.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저의 머릿속에 뇌뇌망상입니다. 백범일지에도 보면 한국의 흔치 않은 자기 이름을 걸고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을 자백하는 책이잖아요. 길가다 빡쳐서 일본인을 죽이는 얘기가 있죠. 자랑을 하잖아요. 김구하고 송진우하고 그날에 실제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죠. 죽어서요. 하지만 그때 송진우가 김구를 만나고 돌아와서 자기 부하인가 동료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 반탁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김구한테 전달을 했더니 백범이 말하기를 너 그러면 찬탁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화를 냈다. 라고 그렇게 남아있죠. 김구도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김구가 되게 극단적으로 심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역시 저의 뇌뇌망사가 틀렸던 것으로 사실은 그리고 김구의 부하한테 살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김구가 실제로 지령을 내렸는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부하가 옆에서 엿듣고 있다가 저놈 내가 죽여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가가지고 총을 땅땅 샀을지도 모르죠. 부하가 우연히 그러면 이게 동네에 저를 귀하게 여겨서 피자를 물어다주는 고양이처럼 그런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피자 물어온 고양이자는 있어요. 송진우의 목을 갖다 주면 우리 두목이 좋아하겠지? 아니면 되게 우연의 일체로 아버지의 원소였을 수도 있고요. 너무 먼 우연은 아니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죽였거나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죽음이 송진우에서 끝났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운형도 살해를 당했어요. 사파에서도 네. 살해를 당했다. 골로 갔다. 그리고 뭐 요단강을 건넜다. 그런 거죠.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여운형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무수히 많은 암살 시도와 납치 사건을 겪었습니다. 서바이버죠. 납치 당해가지고 산에 끌려가가지고 산에 밧줄로 거꾸로 메달로 묶이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구해준 거죠. 그러니까요. 오 영화다. 그리고 막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짱돌을 던져가지고 짱돌을 맞고서 기절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짱돌을 던진 사람이 죽었나보다 생각하고서 그냥 튀었죠. 그래가지고 살아났고.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랬지만은 그날은 총알이 하필이면 너무 깊숙이 박힌 까닭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총알은 깊숙이 박히지 않나요? 여운형의 사인을 밝히는 최초의 방송입니다. 총알이 너무 깊숙이 박힌다. 그리고 한 발만 박힌 것도 아니었어요. 총알이 사인이 아니에요. 깊숙이 박힌 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총알은 깊숙이 박히지 않나요? 그래서 왜 디파티드나 무간도 같은 영화 보면 그런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동안 찬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갱스턴데 영화 끝날 때 죽어 다. 그러니까 보통은 총 맞으면 죽어요. 여운형도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그날만은 힘들었다. 혹시 총 맞은 게 이날이 처음이었나요? 총격을 당한 거는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죽기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달쯤 전에 같은 장소에서 총격 사건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장소를 또 갔다가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두 번째는 총알이 깊숙이 박혀가지고. 그 전에는 얕게 박혔네요. 근데 그 여운형의 죽음 같은 경우는 정말로 되게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여운형은 뭐랄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보다는 좌우 합작운동 포용을 하는 그러한 시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대화를 통해서 국면을 극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해를 당해가지고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백색 테러가 좌파한테만 가해졌던 것도 아니고 좌우익을 완전히 가리질 않았어요. 편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회의 내용이 더 알려지고 특히나 그 이제 미소공의,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줄여서 미소공의라고 하는데 미소공의가 1946년에 설치가 돼가지고 출범을 하죠. 그러면서 미소공의가 각 정치인들한테 모스크바 회의 결정에 찬성을 해라 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찬성하지 않는 반탁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반탁운동을 추동하는 그러한 어떤 감정이랄까 그런 것은 분명히 민족의 독립이잖아요. 국가의 독립인데 실제로는 국가 독립정부를 세워주겠다는데 그걸 지금 가로막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옳은 것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도와줄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앞으로 세워질 정부의 너희들 정파를 가담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반탁운동을 그만둔다고 하는 서명을 받아 냅니다. 거짓말로 번개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거짓말을 쉽게 버리죠. 어쩌면 이 상황이 송진우가 걱정했던 상황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쯤이 되니까 원래 반탁운동에 되게 깊숙하게 참여하고 있었던 김규식이라든지 김규식은 김구하고 같이 북한 갔던 월북 같은 사람 월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네. 뭐 그랬던 사람으로 방북? 네. 방북. 문익환 목사의 원조 예? 네? 뭐 요즘이었으면 국가보안법이 잡혀갔을지 몰라요. 아 네. 그건 그래요. 네. 김규식 같은 양반도 반탁운동 쪽에 있었는데 사실을 알고서 아 이게 그 저게 뭐냐 그 모스크바 회의가 원래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고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덕상 장덕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승만 밑에 있었던 이승만 꼬봉인데 그리고 한민당 네. 한민당원이기도 했고요. 장덕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성파로 돌아사게 됐죠. 장덕상은 암살당이에요. 한민당원이었는데도 그리고 이승만 계열이었는데도 그리고 그 김규식도 여러 차례 테러의 표적이 됐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 D일보를 창간한 김성수 네. 김성수는 친일파입니다. 네. 그 김성수도 몇 번이나 죽을 뻔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김성수는 김구를 정말 싫어했다고 그래요. 싫어할 만하죠. 좋아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자신의 D일보의 오보가 시작점이었으니까 또 참 그렇죠. 아니죠. C일보의 오보와 D일보의 우락가이죠. 아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C일보의 오보와 D일보의 우락가이는 나중에 이 두 신문사도 감당할 수 없게 커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송진은 아마 그걸 걱정했던 것 같은데 시대의 기류를 타고 아 뭐 먼 미래를 생각해서 말하자면 감당할 수 없이 커졌다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게 그걸 지금까지 감당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적응한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 네. 그걸 뒤집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이 오보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저는 광기라는 단어밖에 안 떠올라요. 태극기라는 상징을 선점한 사람들 아 그렇죠. 맞아요. 그거죠.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3.1절이었잖아요. 태극기가 있는데 약간 흠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자기의 의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선점해버리는 방식 동시에 저는 이 백색 테러가 좌우익도 안 가리고 좌우익은 물론이고 피아도 안 가렸잖아요. 그 반탁운동 쪽에 열정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로 외국 강대국들이 조선을 점령해서 다시 식민 통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굉장히 옳은 태재를 위해 친념을 불태우고 확고한 노선을 걸었는데 그게 광기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게 그 피아와 좌우를 가리지 않았고 매일 밤 암살과 숙청이 벌어지던 그 상황은 이 시기에 우리랑 같은 형편의 나라들도 다 똑같았어요. 네. 즉 이런 식의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을 수 있다.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안타까운 게 당시 시대적인 조건이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서 찬탁 쪽 찬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파하고 그다음에 반탁운동파하고 양쪽 모두가 조선의 독립, 한국의 독립국가화를 원했다고 하는 점에서 똑같으니까 그 점에서 실제로 좌우 합작을 통해서 손을 잡고 독립정부를 세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죠. 네. 매우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때의 기조. 우리 민족을 누가 언제 잡아먹으러 들어올지 모르니까 유화 제스처 혹은 외교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강대국들 간의 관계의 밸런스를 맞추자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일 그 모든 것들을 뒤로 제끼거나 저기하는 일로 몰아붙인 것이 한국의 보수죠. 이 오보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면 저희가 왜곡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오보는 간판의 역할을 70년 동안 해줬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짜뉴스는 이렇게나 세게 쓰인다. 이게 어제 하고 붙여서 얘기해 볼까요? 한 2000년 동안 우리가 무식한 바람에 나온 가짜뉴스가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 논파됐잖아요? 네. 논파된 지 몇 세기 됐어요? 네. 몇 세기 지나도요. 수십 세기 그렇게 써먹던 가짜뉴스는 매력 있어요. 아주 매력 있어요. 얼마 전에 샤키 오닐 선생이 지지 선언을 받겠죠. 지구 평탄설에 대한. 꽤 많은 유명인이 지지하고 있죠. 네.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짜뉴스는 세상을 조율하고 꽤나 매력 있으며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내 옆사람도 죽이게 하고 손희상 선생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준다.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죽음이 판치는 서로 대화가 안되게 만드네요. 네. 서로가 되게 심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연애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이상평론 시간이었습니다. SSFM입니다. 3.5인치 터치스크린과 FHD 초고화질로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이르 블랙박스 M8 면역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오랜만에 되게 그하실 같은 그하실을 좀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뭔데요? 감독들이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되게 하위권 팀 감독들이 팀 플레이가 나왔다. 근데 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이긴 거거든 어쩌다가 조사 걸려 이긴 거거든 저는 간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우 즐거운 옛날 및 요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더 덧붙여 볼까요? 그렇답니다. 끝이 끝되지 않았었어요? 되게 미개한 게요. 미친 개우 낀 게요. 대본의 끝이라고 써 있는데 밑에 내용이 더 있어요? 이게 뭐야? 이상평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짜평론인데요? 가짜 약속이네요. 네. 전국적으로 매우 큰 규모로 번졌던 1946년의 반탁운동은 처음에는 민족독립운동의 연장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실제로는 독립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적어도 민족감정과 애국심에 따른 운동이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슬픕니다. 네. 진심은 되게 좋은데 끌려가는 곳이 영 되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게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서로 대화가 안 됐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과도하게 옳다고 믿어버리면 거기에 더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지면 우리는 뻑힌 김치맨이 돼버려요. 하필이면 그게 됩니다. 꼭 그 단어로 써야 됩니까? 그래서 되게 씁쓸해진다 이런 거죠. 그럼 뻑힌 김치맨이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살해도 해. 가짜 뉴스도 써. 숙청도 해. 월북도 해. 사실 되게 많은 경우에 대중운동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곤 하죠. 하지만 어떤 면을 보면 어떠한 대중운동은 요즘도 보면 애국자라고 스스로 믿는 분들이 태극기랑 성조기를 휘날리면서 서울도서관을 휩쓸고 훼돈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분들 되게 태즈메니안 대불처럼 하고 가요. 보면 되게 쑥대밭을 만들고 가. 나중에 이런 탈핵 반대운동 몇 번 더 하면 도서관에서 편육을 드시겠어요. 서울도서관 전 관장님과 페이스북 친구인데 편육이 왜 나쁘냐면 몇 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새우젓 냄새를 배게 해요. 맞아요. 편육의 4배쯤 되는 막걸리를 드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거기 시청 앞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데에서 어떤 상인이 태극기를 팔고 있었어요. 좌판을 깔아놓고. 그런데 지나가는 노인분들이 막 와가지고 태극기를 돈 받고 팔어? 너 이 매국노. 라고 하면서 린치를 가하는. 어떻게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딱 들을 때 말씀하실 때 상상했던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경찰이 이렇게 제지하고 연행하려고 하니까 태극기 든 사람을 어떻게 연행할 수가 있냐고. 태극기는 신성하다. 그걸 들고 있는 사람도 신성하다. 그분들도 정말로 실제로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게 기저에는 깔려 있겠죠. 그렇죠. 그게 되게 씁쓸한 거예요. 무슨 막 디일보 알럼나이에 막 홍성갑이 갔어. 덕진이 갔어. 그랬는데 XSFM 후디를 입고 있다니 매국노. 죽창으로 그냥. 정체를 안다면 찔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진짜 뭔가 옳은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 그렇게 믿는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린치하거나 조리돌린다든지 하는 일들은 가끔 보게 됩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뻑힌 김치맨이 돼버린 우리 그 조상님들이 일관성이 있어요. 맞아요. 왜 김치를 우리보다 많이 드셨어. 그렇겠죠.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고 같은 편인 사람도 막 죽이고 그런 혼란에 빠져들며 그러면서 급기야는 서로를 막 서로 불신하고 그러면서 6.25 전쟁 같은 그런 끔찍한 방향으로 굴러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연합국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러한 힘의 균형이 있던 그리고 그게 대충 아다리가 맞던 그때에는 우리는 어쩌면 통일정부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남북의 통일정부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영구 중립국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스위스가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스위스는 중립국이라서 하는 일이 꽤 많더라고요. 은근히. 금 막 되게 많아. 회의 장소 계속 빌려줘야 되고. 금이 거의 XX처럼 많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스위스 프랑 동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한국 조폐공사가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요? 네. 한국 공기업들이 외국에서 수출하는 거 진짜 많아요. 일 잘해요.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통일정부를 세우지도 못했고 맨날 싸움만 하고 그렇게 됐던 까닭은 일부 언론이 그게 단순한 오보였는지 혹은 고의적인 왜곡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보를 내보냈기 때문이고 그것을 그 언론과 몇몇 집단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용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좀 제 혼자서 강조하고 싶은 게 고의적인 왜곡이었는지 모른다는 부분이거든요. 의도성은 함부로 넘겨지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김성수의 머리를 쪼개서 끄집어서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쥐X만하게 얻다 했을지도 몰라. 못 찾았을 수도 있고. 1960년대쯤에. 맞아요. 찾아보니까 진짜 쥐X극이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연구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고요. C신문과 D일보의 오보 사건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역사학계가 중요하게 다뤄왔습니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박명림 교수라든지 90년대 초반에 윤해동 교수 이런 분들이 지적을 해왔던 꾸준히 지적을 해왔던 사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실리지 않았죠. 2010년도에 역사교과서가 검정제로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소련의 지령을 받은 좌익진영이 신탁통치에 찬성을 했고 그에 맞선 민족주의 진영이 신탁통치에 반대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배우셨었겠네요. 저도 이 내용을 한 달 전쯤에 알았어요. 진짜 최근이죠. 네 그렇군요. 한 달 이전, 지난달 이전에 저는 오보라는 게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오보를 냈던 두 언론은 지금까지도 과실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실을 즐기고 있어요. 네. 도리어 전교조가 반탁운동을 잘못 가르친다, 역사를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등의 주장을 최근까지도 반복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외부 인사가 쓰는 칼럼 등을 그렇게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고 보면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사를 배울 때 되게 간단했어요. 나쁜 놈 좋은 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탁 이즈 굿. 저도 그 국사 교과서에 반탁운동 나온 사람들이 정말 빽빽하게 광장에 모여서 커다란 플래카드 같은 거 들고 행진하는 그 사진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거든요. 국사를 배웠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배우고 있다가 무슨 이쪽의 입장, 저쪽의 입장 하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배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간결해져요. 그게 공산단이 등전하는 시점부터 되게 간결해져요. 루시퍼. 네. 그 루시퍼는 누가 만들었는가. 한국의 현대사를 디자인한 스탠리가 있구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성수는 친일파입니다. 이번에 데드풀에도 잠깐 등장하시더라고요. 스탠리 선생이. 아니 뭐 아이언피스트에도 잠깐 얼굴 비추셨어요. 사진으로나마. 네. 디자이너 새끼가 있다. 그는 분명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버킹 김치맨이다. 그건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 오브 어스. 네. 라는 정도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행복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걸 바랬겠지. 그렇죠. 그렇겠죠. 네. 밤새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주의 기운을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쪽 지지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부딪혀왔는지. 그쪽에서 이윤을 많이 빨아먹던 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보았는지를 되돌아보다가 말이죠. 우리 방송이 많이 하는 우리 내부의 문제점 같은 것도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다가. 제가 지금 딱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이 요거밖에 없어요. 지난 10분 동안.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최초의 우리 촛불집회 때 청소년들이 들고 왔던 쓰레기봉투예요. 네. 이 양반들이 쓰레기봉투 내놓는 아이디어를 내주지 않았으면. 서울시도 이렇게나 깔끔하게 혹은 조직위도 이렇게나 스무스하게 행사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단점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이런 행사를. 네. 쓰레기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를 되게 많이 배워야 알 수 있는 건 지식이고 진리는 확실히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늘 가장 확고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나이 또래가 되니까. 그게 대화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짜 뉴스를 소재로 들을 수 있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상평론 3월의 순서였습니다. 손희상 선생과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염. 네. XSFM입니다. I, D, W, K 김성수는 침입파입니다. XSF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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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